사람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주변인들도 그들의 인생에서는 주인공입니다. 드라마 속 주변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헤프타임 색다른 극장. 개화동에서 금슬조끼로 소문난 인꼬부부 박선생과 지여사. 이거 로션 바라지 말고 이거 한번 만나봐요. 이게 그렇게 좋대요. 그게 뭐예요? 오늘 참 양말 보세요. 내가 발라줄 테니까. 아이 됐어요. 어서. 남편이 안 발라주면 누가 발라줘. 아이 싫어요. 자. 예 손톱깎이 좀 다. 타임님도 참 기가 막히다. 손톱깎이요? 아니 됐어.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방문에 난감한 지여사다. 저렇게 좋을까. 그냥 마누라 발바닥을 털 강아지 쓰다듬 듯 주물러 터뜨리네. 어머니는 요즘 통 외롭고 쓸쓸한데. 발뒤꿈치만 안 갈라졌나. 그저 마누라 발바닥만 눈에 들어오고. 서운한 어머니 마음도 몰라주고 박선생과 지여사방에선 오늘도 깨가 쏟아진다. 당신 지금도 고급치만 옛날에는 아주 완전히 영화배우였어요. 호빵하며 해당화 피고 지는 슬마을에 절세 따라가버린 총각선생님 가만히 얘기해. 이 노래 제목이 총각선생님 맞죠? 아닐걸요? 그럼 우린 내게예요 난 종합선생님은 당신 아니고 뭐 내게? 뽀뽀 내게예요 아니 무슨 뽀뽀야? 지어사와의 로맨틱한 입맞춤을 위해 바로 확인작업에 들어가는 박선생 서울에 난 가질 마오 가질 마오 야 이거 말이야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슨 총각선생님이야 아니에요? 섬마을선생님 박선생은 내기에서 치고도 싱글벙글인데 아니에요 섬마을선생님 당신이 이겼으니까 내가 해줘야지 아 웃겨 아니에요 내기니까 해야 돼요 뺨 대요 참 하필이면 지금 들어오실게 뭐랑 박선생 부부는 난감한 상황에 그저 웃음만 나온다 곰이 갈롱은 더 뜬다더니 시상에 뽀뽀해달라고 그 얼굴 들이밀고 있는 것 좀 자기 아들 어 어 그 애기씨야 입술 내밀고 있는 아들 내미보다 뺨 대고 있던 며느리가 더 미운 시어머니 그래도 어쩌랴 미우나 고우나 하나뿐인 며느리인 것을 애미 목욕가냐? 예 아휴 그럼 잠깐만 기다려 나도 같이 가자 기다려 아휴 가자 응? 아휴 저 집 볼테니까 어머니 다녀오세요 나 안 따라갈 테니 혼자 갔다 와라 며느리와 같이 목욕 갈 생각에 신나있던 어머니 지여사의 거절에 마음상에 눈물이 핑돌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섣불리 어머니의 편도 아내 편도 들 수 없는 박 선생만 중간에서 고생이다 할머니 만드신대요 응? 왜? 뭐라고 그러시던? 쓸모없는 늙은이 밥 축내서 뭐하냐고 요 며칠 집안에 찬 바람이 휑하니 불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식사하세요 출근시간 늦어요 먹자 예 단식 투쟁에 들어간 시어머니를 보다 못해 지여사가 나섰다 아침 드세요 아범이랑 애들이 걱정해요 걱정을 왜 해 늙은이 먹든 안 먹든 뭐 그리 태수라고 저 어머니한테 못할 말한 거 아니잖아요 나 아침 생각 없다 다시 말해주랴 이런 냉랭한 분위기 좀 더 오래가게 생겼다 그 와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마디면 되는 걸 끝끝내 고집세우고 솥떤질하다 나가네 아이고 속쓰려 투쟁이 계속되고 어머니를 위로해주는 건 오직 TV뿐인데 오늘은 한국 무용에 푹 빠졌다 기왕이면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 겸 열정적인 춤사위를 펼쳐 보이는데 그런데 열정이 너무 과했나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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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손준혜가 그 모습을 오해해 집안이 팔칵 뒤집혔다 아 참 요란덜도 떠네 이거 언제 눈을 떠야 돼? 어머니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일이 묘하게 됐다 속사정을 모르는 가족들은 급히 비상회의를 열었다 할머니가 자살 생각을 잘하니까 말되는 소리래 어머니는 그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애들 앞에서 에휴 참 주책없이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떻게 얼굴들을 보나 사정을 모르는 지여사는 모든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괴롭다 다 제가 부덕한 탓인 것 같고 언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쓰세요 살살거리지 못하는 거야 천성이고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앞으로는 좀 더 살가운 며느리가 돼보기로 결심한 지여사 목욕 가시게요? 가려워 나 그럼 댕겨오마 저 어머니 잠깐만요 저도 같이 가요 지여사가 먼저 용기를 내 한 걸음 다가선다 나란히 목욕탕으로 향하는 두 사람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고부 갈등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이제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두 사람 이대로라면 앞으로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gauche 다 이거 보고 싶어요 Inaudible 추운 다 연약 malt 저 난 노